야! 야! 감싸가단 말 좀! 뭐? 아! 뭐였어? 뭐야? 이끄! 막아! 멜 그라지! 제발! 아! 스트레스! 하다 도봤어! 아이였다구! 아이였다구! 다닌이게 아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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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? 버스하면서 왜 다른사람 나와 그... 난... 아! 저절로 안돼! 에이by 아와! 오케이 이거는 안돼. 도대체 이건 뭐야? 왜 다른사람도 와? 왜 다른사람도 와? 어이없어... 저한테 이렇게 하지마. 다른이거 아래? 다른이거 아래? 아 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이런 상황에는 그 싸움 시스템 진짜 안 돼요 화이팅 화이팅 hir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문제는 어떤 무기의 탄약이 떨어졌을 때 다른 무기로 바꾸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. 전 무기 못 바꿔요. 너 무기 못 바꿔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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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욕 죄송합니다 팔로우와 구독해주세요 자지의 잔전 해야돼 안 됐어? 안 지금 됐어 그러게요 왜냐면 저는 총 바꾸면서 캐릭터 이동 못해요 서 있어야 돼요 자지의 잔전 해야돼 오케이 우리 이 이 무기로 계속하자 그리고 아이템이라도 있나 아 아 괜찮았어요? 야 야 감싸가던 말을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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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데, 동시에 그 사람이었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지 그 사람이, 됐었으니까 그 괴물들, 원래는 광부였어 대학살에서 살아가 커피 마시자 오! 얘네 그냥 순간 사라졌는데? 위신인가? 이건 바로 다시 괜찮은거야? 응 갑자기 길이 무너졌어 콜론이 맞은편으로 가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어 거기서 다시 만나도록 해 아니 계속 반복해요 우리 계속 그냥 떨어져요 왜 혼자 같이 가면 안 돼? 그냥 같이 싸우면 좀 더 훨씬 더 편할텐데 거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봤어요 반메? 꾸메 음 핸캔 유제이시는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질임지지 않습니다 유제이시가 여러분의 생산성을 응원합니다 음 이런거 업그레이드 할까? 아직 안되고 이거 아예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요?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? 아직 살면 안 돼? 아직 살면 안 돼? 아직 살면 안 돼? 문의사항은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 품질 검수 이거 이상해 보여있는데? 이거 이상해 보여있는데? 아직 안 돼? 아안가오는 아앙 아앙 네 역시 오오오오오오 아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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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드리도 마라 나이스 오오 군에 네 오오 어 벙크했어 아 변형됐어? 아 가비 아 쟤 팔이 어디가 아아 다른 애들이 왠지 바로 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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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했어 와아 다행이다 월신나 잘했어 월신나 잘했어 또? 아닌데 다른 애들 가 이랬어? 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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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와들러 가야하는지 몰라 저 지금 말하자면 우리 와들러 가야해? 어이 탄창 봐 다시 올라가야 되나? 다른 길이 없지 나 그냥 펀치 하자 나이스 근데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인걸 보니 저기 인걸 저기 있다면 여기 찾아요 나이스 가져갈까? 몰라 아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곁에 유제이시가 있습니다 이거만 아 그냥 이거 하자 완료 900 추가로 정한 대상에게 발다리 발다리가 짖으면 좀 느낀 충격을 유제이시가 여러분의 생산성을 응원합니다 가자 너무 추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다니 글쎄 어쩔 수 없었겠지 불이 뭐 다른가 에 불이 멋있는 방하고 있어 어 어 이거 뭔데? 잠깐 저 돈 뭐지 전엔 없었어 그땐 없었어 원래 지상으로 올라가는 갱도가 있었어 왜 덮어놨지? 글쎄 어쨌든 교도소로 가려면 지나가야돼 그렇게 하자 그럼 여긴 뭐 있나? 아 거기있네 자네가 아 있었어? 아닌데 여기 들어갈 수 있어? 아닌데 여기 들어갈 수 있어? 아닌데 그럼 타니시 들어가자 컴퓨터 보고 게임하자 게임하자 어? 아 뭐였어? 뭐야 나한테 아 또 혼자 가요? 우리 혼자 가면 좀 위험한데 우리 같이 가야되잖아 우리 같이 가야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어 오우 칼리스토의 구조 요청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은 대단히 흥미로운 증상을 보였고 익숙해졌습니다 흠 뭐야 이거 오케이 무슨 점.. 바이러스인가? 정염병 이게 뭐야? 나뭇잎? 식물인가? 아 바로 파라모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한 가속 진화 형태였습니다 가속 진화 이 끔찍한 질병을 이해한다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모 효과의 비밀을 풀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보니 약간 음 엘리엔 리서렉션 느낌 들어요 이런 걸 보니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현장을 확보했으며 연구소 주위로 교도소를 지어 실업체를 상시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블랙하이언을 세운 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마침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든 것에 금원이지만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환점 흠 미르 솔리탄이오 오케이 야 실험은 실험이었구나 와 여기 멋있어 보여 헤헤 번역이 안 됐어 뭐야 이거 저의 생명체입니다 광부들이 칼리스토 해저를 뚫으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저희 연구진이 도착했을 때 보안군에게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 시체 안에 유충이 무려 수천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식성 병원균의 1차 전달체였습니다 저희는 표본을 채취해 유로파의 중앙연구실로 즉각 전달했습니다 연구결과 병원균은 진화촉진자 역할을 하며 콜로니 주민들을 이성이 없는 괴물로 변이시켰습니다 그러나 단 한인역 일명 피실험자 제로만 불분명한 이유로 질병에서 비롯된 강력한 힘과 지구 긴 수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성과 인격도 함께 남아있던 것은 신경시 이동 부안군에게 사살 구경 지성 열지 마 이성 뭐 저 이 영화전이? 를 멍다 지성 침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지상으로 가는 곳을 찾았어 내가 열어볼게 여기서 빠져 더워 더워 대퍼 Knox 전 점 중 욕심 우왕 오오우 오오우 당신 지하 같 gou Oh! 잘했어 전 bil 가 Which 은 가 후 후 나 제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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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단이 죽이고 싶진 않아 아 저 플랫폼 저걸 타고 지상으로 가야돼 아 왜 거기 서있어 아 우리 단재만이 없네 아 버튼 노래야 돼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 순 없어 시발 막겠다고 했단 말이야 젖땡이 될 순 없어 아니야 아니야 제발 진정해 다 괜찮을 거였다 아니 걱정마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떤 계획대로만 하면 돼 소장이 있는 감시 타오러 가는 거야 되돌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니가 뭘 알아 몰라 모르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끝장을 봐야지 같이 알겠지 알겠지 좋아 제발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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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갖고 있어 아 괜찮지 거의 다 왔어 단이 안 단이랑 상대하고 싶은 것이 아냐 저기 온 곳이야 어디지 알아보자 아 어 던컨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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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기다려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말라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잖아 거의 다 왔어요 그 포식생물을 이해하고 제로처럼 통제할 수 있다고요 자막이 어려워 이것만 좀 더 있다면 아니 유럽에서 벌어진 일은 비극이었죠 개시였지 개시였다 개시였다? 아직 없어 어 업그레이드? 근데 우리 아마 주문이 돈이 없죠 할 거 있어? 아닌데 우리 단약 좀 필요하니 필요하는데 기기 온라인 어 어 단약 다 없어 먼지는 우리 지금 여기 체력 많이 받은 걸 보니 다시 무슨 버스 당할까요? 아 안 좋아 보여 오 왜 일단 그냥 펀치 좀 하자 총 쏘는 것보다는 그냥 단약을 버스한테 써버리자 돌격 소중 설계도 돌아가자 뭐라가 안 돼 대암 오케이 갈까 야야야 이 낙퉁 놈 아 제발 번치만 당 번치만 당한 것이 다행이다 타워 하 다시 감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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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부위 같이 들어 보니 내가 들려 하하 보니 출렁 말도 안 돼 다시 처리 돌아오다니 이제 뭘 어처라는 거지 우리 나가야 방법 아잖아 그 박사 시간이 없어 보안유닉 경로를 제사 정했으니 찾아와 다니는 여기 있어 어딘데? 요도수 중앙의 연구소야 자세한 얘기를 만났으니 다니도 고쳐주고 고생한테 가는 일도 알려주시소 네 도움이 필요해 도움? 내 목에 침을 쑤셔 박을 땐 언제고 이제 왔어 도착해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와줘 제이콥 어떻게 앞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금지 구역에 나올 거야 평소에 누구도 출입이 불가능 도착하면 길을 열어줄게 아 오케이 고마워요 생각보다 쉽게 타록했어 나이스 길을 열어줄게 여기도 뭐 있나? 아는데 빨리 다니한테 가자 박사님 그 다니를 오 싫어해주면 좋겠어 싫어해주면 좋겠어 어이없어 어이없어 근데 이 웨기엔 진짜 그냥 엘리엔 같아요? 그 엘리엔 영화 같아요? 또 그런 아까 다니 그 그 엘리엔 당한 것처럼 엘리엔 있어도 그렇게 엘리엔 당하죠 그냥 알을 배에 놓아요 이게 뭔데 이것인가 이것인가? 돈이 없어 아니 돈이 있어 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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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쓰고 있지 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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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소총 아뇨 아 잘못 우리 이거 써보죠 다른 거 있나 여기? 있을까? 피우지 필요해요 오케이 어딨을까? 거기 봤어 오 서고바방이네 우리 보이스에 있는 친구인가? 우리 보이스에 있는 친구죠 네 우리 완전 보이스에 있는 친구야 우리 보이스에 아! 빨리빨리 발형 써중이네 지금 잘렸어 어디야 어디야 빨리 가 빨리 가 아! 전 미피했는데? 거의 없어 아! 아! 나이스 후우 잘렸어 잘렸어 여러분 잘렸어 다행이다 우리 무기 다 다 떨어졌어 아 아니 잘못인데 무기? 아 주사? 주사 쓰면 안 돼 비오즈 고마워요 나이스 돌아가자 아 그래서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아닌데? 아 이해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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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 계속하자 박사님 박사님 어디 계셔요? 뭐 있었던거야? 선택 당신의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기 닿았습니다 자네는 어떤 선택을 알 거지 제이코 이대로 살겠습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다니 다니와 함께 살꺼야 아 다니? 다니 아니지? 왜이렇게 쉽게 왜이렇게 쉽게 얘들이 왜이렇게 쉽게 그냥 간방에 타록할 수 있어 아야 여기로 와야 아 오 전 조심해야 돼요 전 거의 죽었는데 에 탈라이스 미니 박사 어디야 거기야 관츠를 잃지 대상자 324-980에게는 흥미로운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다 선발 후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을 권고한다 네 쟤 두누나니 못하고요 아 요이트로 가면 되나? 넷 이런라 아멘 나이스 아 제발 진작 회복 받자마자 다시 데미지 당하네 아 잠깐만 여기 못 봤어 아닌데 잘못 봤어 이게 뭐야? 이거 왜 여기 있어? 잘못했어 2마리 호호호호호호 어 나이스 취럭 어 너 취럭 좀 주세요 안돼 오 여기는 오 오,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도심야 돼 도심야 돼 아 지랄 에헤 아 인 예 아 이거 흠 어 없어 뭐야 이거 어 죽을 거요 죽을 거요 죽을 거요 네 자 하지마 이게 죽을 거요 아주 짠이 다하게 어이없어 지금 뭐래 거냐 그것도 얼굴 만드는 거야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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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잔잔하고 나는 데서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천천히 너무 많이 던져 수 있을까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야 해여헤헤헤 전략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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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우사 나이스 확인하고 우리 있는 이거 좀 써보자 나이스 들어가있었어? 아닌데 따니 제가 왜 이렇게 어허 어허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헤헤헤 그래드 여전히 그래드 버름 어 그거는 좋은데 근데 우리 단장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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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자 여기 들어가면 아 주사 나이스 어 어 시츠 방 나이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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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하자 아 스트레스 받아 여기 아 금방 이겨났어 나이스 아니 다시 시작해 아 그거 게이미한 뭐가 들어 있는 줄 몰랐어 어? 문 열어요? 어디 가게? 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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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혹시 아니 혹시 배터리가 있어? 사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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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넨 왜 돈있어? 얘 왜 돈있어? 아 얘넨 혹시 누가 나올까요 여기도 위험하다 싫어 Fuse 합쳐 Fuse 필요해? 네 단약도 거의 다 떨어졌어 에이 당신 어떻게 이런 꼴이 됐어 아 아 네 강약 떨어졌어 계속 아무것도 못했어 야아 아 싸우면서 무기 바꾸면 안 돼요 여전히 아이없어 단짝 너무 많이 서버렸어 까비 진짜 없어? 있는데? 아 양심 거기 있어라 계속 거기 있어라 여기 들어가면 안돼? 잠겨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니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좀 더 서둘러 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? 그렇게 말했잖아 누구지? 어디로 갔어? 어? 어 얘는 얘는 안 보이네? 얘는 안 보이네? 거기 뭐가 있는지 아 나이스 레터리 굿굿굿굿굿 아 거기 뭐 있어 다 다 달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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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야. 멈추지 마인. 기소 움직여. 바로 근처. 아 우리 우리 우리. 퓨즈 찾았지. 나이스. 아야. 여기도 안인다. 나이스.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. 아 이거 팔자.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하고. 그래도 우리 아마 그냥 단창 살 거예요. 너무 많이 없었어. 나이스. 이건요. 아니 죄송합니다. 좀 기다려야죠. 오케이. 오. 더위 없어. 더위 없어. 커피 마실때 다 아닌 줄 알았어 진짜 우리 다시 여기 있네 이거 안 돼요? 우리 어디 가게? 우리 어디 가게? 우리 어디 가게? 왜? 아 깜짝이 이렇게 빨리 어이 없어 나이스 우리 단장 많이 산 거 다행이다 단장 많이 산 거 다행이다 단장 많이 산 게 다행이다 여기 문이 있었다 여기 문이 있었다 오우 비 실험 짜지로 오우 여기 무슨 날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와 빨리 오케이 에드워드 베이지 그건 도움이 많이 안 되는데 다미가 어디야 도대체 엘리베이터 타전 아닌데 여기야 항소가 너란 옆에서 죄수를 실험체로 썼어 원하지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아 이거 진짜 요제씨가 뒤에 있는 건가 도대체 여기 살아있어?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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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뭐 들어있을까 메언 wh ע cynical 끝 호텔 구를나 Insurance